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축통화로 본 세계 중심 국가의 이동 챕터를 읽어 드릴 겁니다. 시작할게요. 근대 역사에서 패권은 화폐의 힘에 좌지우지 되었다. 최초의 기축통화인 그리스 은화 드라크마를 시작으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패권국의 통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다. 1800년대에는 공업화를 통해 가장 먼저 급성장한 영국의 파운드가 100년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대공항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달러를 통해 지금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달러 패권 시대는 1, 2차 오일 쇼크, 유로화의 도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 서서히 약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위아나, 러시아의 루블화, 심지어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될 만큼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기세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당시에도 제가 전자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이때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 1480년 이후 포르투갈이 80년, 스페인 110년, 네덜란드 80년, 프랑스 95년, 영국 99년 등 짧으면 80년에서 길어야 110년 동안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되었다. 미국 달러의 경우 올해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다.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근대통화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영국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전해와 영국부터 바뀐 점이 있는데 바로 근본이제를 영국이 채택을 하면서 물론 전에도 금을 비축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이제 금을 채택한 게 금을 이제 영란은행에 비축을 해둔 거죠. 그리고 영국이 그렇게 금에다가 화폐를 연동하는 보증을 하는 그런 체제 이제 금태환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파운드를 가지고 가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99년간 영국이 화폐의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금태환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화폐를 찍어내게 됩니다. 각국에서.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파운드화를 자꾸 가져오는 거죠. 금을 바꿔달라고 금으로. 왜냐하면 이제 화폐가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너도 나도 금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이 이걸 기축통화의 그런 지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미국이 1941년도에 그거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한 게 이제 1944년도죠. 그걸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41년도에 영국이 포기했고요. 44년도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44년도에 1944년도에 미국이 그거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서 미국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전 세계 80%의 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국 다음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국가가 미국인데 더 많은 그런 자금들을 금으로 모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설립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반으로 설립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보석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조회가 깊고 그리고 화폐를 들고 다니면 또 이제 뺏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리저리 유랑생활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귀금속을 좋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금을 계속 모아뒀었는데 미국 국가에서 이런 미국의 신용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 80%의 금이 미국에 저장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달러를 금에 연동시키게 됩니다. 영국이 했던 거랑 똑같죠. 똑같은 스토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치르면서 달러를 막 무수히 베트남 전쟁이 이제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간도 길었고 많은 피해를 미국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때 또 미국의 금태환 요청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으로 내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태환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금을 못 바꿔준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선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화폐 발행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금을 포기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시장의 혼란은 잠깐이었고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용도를 믿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제대로 부상하게 됩니다. 금 없이. 제대로 된 기축통화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거죠. 달러가 이제 금 대신에 금이 차지하던 위치를 달러가 차지하게 되고요. 달러만 가지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그런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그동안 리세션이라고 하죠. 아래 공포라고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무수히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런 그 근본이제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불황보다 경기 호황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경기 호황이 더 길어진 이유는 바로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달러가 무한정으로 발행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달러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달러가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다른 화폐들도 무한정으로 찍어내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겁니다. 금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때는 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화폐들도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그게 열린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10년 위기설이다 계속 반복되는 위기설들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위기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이때 100년이 되는 해였으니까 이제 104년째가 되는 거죠. 10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폐나 금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하기로 하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갈 길이 봅니다. 미국은 무분별한 대출 및 금융상품의 남발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년과 이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년으로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진 거긴 하죠. 하지만 이거의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뭐 이걸 트리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큰 문제가 되게 만든 게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사놨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후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에 금융위기에 진원지로 지목되며 세계 1강 지위를 급격히 이뤄가고 있다. 요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합쳐서 이제 뭐 G2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면 그게 아니죠. 더군다나 공산주의 시장 경제를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를 적절히 접목한 중국이라는 아시아 신강대국이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에 미국 중심에 다시 더군다나 공산주의 시장 경제를 적절히 접목한 중국이라는 아시아 신강대국이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구도를 흔들고 있다. 1강에 의해 유지되던 세계 경제 질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특별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외국 투자자들에게 물으면 80%는 아시아의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답한다. 19세기가 유럽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바로 아시아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다.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의 역사를 쭉 나열한 것이고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유로화, 위안화 이렇게 해놨죠. 지금은 사실 유로화는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도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났죠. 이 달러가 아직까지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였나요? 강연 때 했나? 아무튼 이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느리지만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위안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와 전략 등을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이때 미국이 이제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중국이 국제결제통화를 위안화로 하겠다. 기존에는 뭐 거의 달러였죠. 달러였고 그 다음에 뭐 유로화나 N화 정도 그것도 이제 소수였고 대부분 달러인데 우리는 위안화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직은 뭐 그럴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필자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흥국을 직접 다녀보면서 가장 크게 감명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역동성이다.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복지를 걱정해야 하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생동감이 신흥국에는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각국의 주요 대도시에는 여기저기 빌딩이 들어서고 금융, 상업 지역에는 어디서나 흔하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개발 부매에 힘입어 실제 필자의 주변에서도 현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5년간 200%에서 300%가 넘는 수익을 거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3년간 지지부진한 가격 변동에 그냥 팔아버릴까 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견딘 결과 그 후 2년간 3배나 급등했다는 것이자 아마 2년 전에 팔았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다. 이게 인도네시아에도 이미 발생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지, 인도네시아 현지 있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있으면서 거기서 사업하고 이래서 돈 번 것보다는 사업하면서 그냥 집 어차피 우리 여기 계속 살 거니까 집을 사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2, 300%씩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베트남에 일어나고 있죠. 이미 두세 배씩 올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따져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위치나 이런 걸 잘 골라야겠죠. 이전에는 그냥 아무데나 사도 막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잘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우량회사에 상장 전 청약에 참여해 상장 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제 상장 전 그러니까 상장 전에 청약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당시에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몇 번 해봤던 경험을 이제 적은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확률이 국내도 그렇고 60%의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문제는 올라가도 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은 경쟁이 심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이 심하면 결국에는 내가 청약 기간 동안 거기 돈이 묶여야 되는데 증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거기에 퍼센티지로 할당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배당이 나한테 조금 떨어지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떨어지는 게 저한테 없는 거죠. 인기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은 종목은 이제 뭐 상장하자마자 떡상할 종목들인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아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예 그 청약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은 프리IPO나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한 달 정도의 초단기 투자로 50%에서 100%의 육박하는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법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률은 사실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에서도 제1모직 등이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킨 후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있다. 비상장이었던 제1모직이 상장시킨 다음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일반인들이 사전에 접하기 쉽지 않고 우량 비상장 종목은 거래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상장 전 청약 시에도 배당을 많이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청약이나 비상장 종목의 거래 또한 신흥국에서는 좀 더 접근이 쉽다는 점이 바로 해외 투자의 매력이다. 조금 더 쉽긴 한데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단점을 얘기를 드리고요. 산업화,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불황에도 연평균 5% 이상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있고 산업화를 지나 세계 2강에서 1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국이 있다. 이들의 성장은 한국의 1980년, 90년대와 많은 점이 유사하다. 그간 서구에서 한국, 브릭스 등 신흥성장국을 보면서 느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산업만 예를 들면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조립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적은 수의 인구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의 규가로 변모하게 된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거세게 불어닥친 IT 열풍으로 수많은 IT 기업이 생겨나며 버블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증권시장 또한 산업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했다. 70, 80년대의 수출 경제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마이카 붐이 일자 관련 산업이 그 수혜를 받았다. 9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축적해온 불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자 제약, 보험 등 건강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과 종목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서는 90년대의 버블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IT 기업들이 한국 증권시장을 이끌며 소위 말하는 대박을 기록했다. 네이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카카오. 한편 이러한 흐름에 상관없이 식품, 생활 소비제 관련된 업종들은 꾸준한 시장 수익률을 보며 성장해 왔다. 소비제 관련된 회사들은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이죠. 1980년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1800달러로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1990년대에는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5년도 현재 3만 4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게 그냥 1인당 GDP가 아니라 구매력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1인당 GDP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임금의 상향평준화로 중산층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불과 10년 만에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5배 이상 성장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일본 사례와 한국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GDP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일본을 살펴보자. 1990년대에 일찌감치 3만 달러를 돌파하였지만 이후 20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015년 현재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 최근엔 좀 올랐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한나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매년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비 개발이 완료된 선진국이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중진국은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다. 전교 꼴등이 중간쯤 가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만 전교 1등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1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죠. 선순환 과정에 들어갔죠.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1위 혹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이나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은 2014년까지 지난 35년간 연평균 성장률 9%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7%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면 올해 1,000명에게 판 휴대폰 제조업자가 내년에는 1,090명에게 팔아야 9%가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올해 이미 1억명에게 판 휴대폰 제조업자라면 내년에 1억 9백만명에게 팔아야 9%가 성장하는 것이다. 90명과 1억 9백만명에게 팔아야 다시 한편 올해 이미 1억명에게 판 휴대폰 제조업자라면 내년에 1억 9백만명에게 팔아야 9%가 성장하는 것이다. 90명과 9백만명은 엄청난 차이다. 한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다가설수록 지속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먼저 성장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밟아왔던 과정이다.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신흥 성장 국가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야 1만 6천 달러 정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미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먼저 구사였던 전략을 따라 이제가 성장해가는 신흥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쉽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책 읽어드리는 컨텐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가?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 중일 때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